오늘은 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룹이라고 하면 스케치업에서 그룹을 이야기 한다고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면이 선택되거나 선이 선택되는 상태를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 부분을 우리가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룹이나 컴포넌트의 개념은 어떤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요. 하나의 단위로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묶어놓는다는 의미는 편집이 그룹 상태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편집을 하려면 그룹 안으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선택을 해서 편집을 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룹 안에 클릭을 해봤는데 또 바운딩 박스가 되어 있다는 건 또 그룹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 두 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면이 선택되고 선이 선택되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위에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룹을 왜 하는지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델링의 효율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룹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그룹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윗부분만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 날개 하나만 선택해서 좀 수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한 번에 다 선택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면 이거는 이제 좋지 않은 모델입니다. 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룹을 잘 뭐 안 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벽이랑 천정, 바닥 이런 것들을 그룹을 적절하게 나눠 놓지 않고 창문 창틀, 창유리, 창문의 유리 이런 것들을 나눠 놓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심한 경우는 바닥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가구나 이런 것들이 다 한 하나의 편집 상태로 있는 경우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좀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룹을 나누는 기준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의자, 의자를 제가 이제 만든 건데요. 근데 보시면은 의자를 나무로 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런 측판들은 레이저 코팅을 한다던가 해서 자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가 또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렇게 또 중간에 연결하는 부품이 있을 수 있고 바닥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가구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그 가구를 자르고 붙이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나무를 자르는 거랑 똑같이, 제작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품 하나하나 다 그룹을 해 주시면 돼요. 부속 부품. 여기에 볼트너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볼트너트 따로 그룹이 되어 있어야겠죠. 또 뭐 재질별로 그룹을 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들어가는 창문이다라고 하면은 유리 그룹 따로, 창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문을 만들었다. 그러면 문의 손잡이는 메탈이고 문은 우드로 되어, 나무로 되어 있다면 그 두 개는 분리되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에서도, 문도 문의 틀 있죠. 문틀. 문틀과 문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그룹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룹은 꼼꼼하게 잘 해 주셔야 돼요. 잘 해 주시고 그룹 자체를 안 해 주시면 나중에 모델링을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룹을 꼭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룹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 Make Group이라는, Make Group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Make Group을 진행해 주시면 그룹이 됩니다. 그룹은 보시는 것처럼 표현이 바운딩 박스라고 해서 사각형이 이렇게 테두리가 쳐집니다. 물론 이제 저 바운딩 박스가 박스로 되어 있는 경우는 바운딩 박스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이게 타이트하게 딱 채워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오브젝트 전체가 한번에 선택되죠. 만약에 얘가 그룹이 아닌 경우는 여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면이 선택되거나 선이 선택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상태면 그룹이 아닌 거죠. 그룹을 이제 안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더블 클릭을 하면 되고요. 면이나 선 선택을 하면 되고 그룹 안에 여러 가지 그룹이나 편집 상태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편집 상태도 되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룹이 별도로 있는 애들도 있고 이 그룹 안에서 또 그룹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되고요. 그룹 바깥에 있는 건 이렇게 흐려지고요. 그룹 안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외부의 오브젝트들이 불편하다. 보기에 불편하고 너무 많아서 정신없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뷰에 컴포넌트 에디트에 가면 Hide Rest of Model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체크해 주시면 다른 모델링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Hide Rest of Model을 저는 이제 단축키로 지적을 했어요. Shift-S 이렇게 되고요. 그룹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Make Group 쓰는데 그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그룹을 Ctrl-G로 해놨어요. Ctrl-G를 누르면 바로 그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을 해제하는 것은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Explode예요. Explode 이걸 하면 이제 그룹이 해제 되고요. 저도 이것도 단축키로 지적을 했는데 Ctrl-Shift-G입니다. 그래서 Ctrl-Shift-G를 누르면 저는 바로 해제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룹을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그룹은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서 모델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하나 보면서 그룹이 잘 된 경우와 그룹이 잘 안 된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볼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완벽한 거는 아니에요. 그룹을 잘 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모델링의 효율적인 부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룹을 지금 다 해 놓는 것이 앞으로의 그 과정에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꼭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굳이 그룹을 안 만들어도 된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 만들고 진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거는 좋다나 보다를 떠나서 그냥 한번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있는 가구들은 제가 이걸 무슨 열고 닫고 이러려고 했던 모델링이 아니라 그냥 렌더링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스케치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모양만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룹을 일부러 꼼꼼하게 안 했어요. 아까 상판 따로 하고 문짝 따로 하고 다 그룹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거를 이 디자인을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다. 문의 크기라던가 문 모양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수정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게 다 그룹이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상판 상판 따로 있고 이런 프레임 그룹도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모양을 디자인을 좀 수정한다던가 아니면 얘만 별도로 색깔을 바꾼다던가 이럴 때 좀 쉽죠. 저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문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로 재질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델링이 좀 꼼꼼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가구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모델링인데 이런 식으로 등받이 부분 그리고 옆에 이런 다리 부분이 다 그룹이 이제 별도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좀 수정하기가 좀 더 수월한 거죠.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모델링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3D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오브젝트인데요. 보시면 얘네들도 모델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모델링 편의상 모델링 할 때 편의상 이런 부분들은 그룹을 별도로 진행을 해주면 좋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덩어리로 해놨고 재질만 분리를 해놓은 상태네요. 어쨌든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델링입니다. 뭐 모델링을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굳이 다 그룹 되지 않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뭐 얘 같은 경우는 네 여기 이런 경우는 조금 잘 안 된 모델링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는 뭐 두 개가 서로 컴포넌트도 아니고요. 더러 이제 각각 다 편집 상태가 지금 같은 거예요. 전체 선택을 컨트롤 A 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보면 얘하고 얘 이 뒤에 완전 다 다른 데도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오브젝트를 내가 별도로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거나 지우거나 이럴 때 찌꺼기 같은 게 남아요. 라인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안 지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얘만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면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 색깔을 바꿀 때는 다 또 클릭을 해서 뭐 색을 바꿔 줘야겠죠. 한번 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들이 나오겠죠. 누락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나중에 또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모델링이 잘 된 모델링은 아닌 거죠. 네 지금 뭐 바꾼 색깔이 벽면 색깔이었나 봐요. 그래서 벽이 색깔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뭐 모니터링 TV TV도 밑에 막 밑에 판이랑 이런 부분이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좋은 모델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밑에 있는 그 하부에 이런 모델링도 좋은 모델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수정 자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수정이 어려워요. 다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델링들은 근데 뭐 어쨌든 가볍게 가볍게 어떤 디자인 어떤 시안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빨리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모델링을 좀 꼼꼼하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략 그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잡혔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그룹을 좀 잘 만들어 가면서 작업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룹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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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